원효틀입니다. 원효틀에 새로 나오는 동작들입니다. 모아준비서기 A 구부려준비서기 니은짜서 손칼 안으로 때리기 고정서 가운데 지르기 걷는 서 가운데 바로 지르기 발목 돌리며 막기 니은짜서 발목 대비맞기 가운데 옆차 지르기 낮은 대 앞차 부수기 원효틀을 보겠습니다. 원효틀을 보겠습니다. 뒤로 돌아섭니다. 뒤로 돌아섭니다. 앞으로 돌아섭니다. 또다른 뒤로 돌아섭니다. 뒤로 돌아섭니다. 뒤로 돌아섭니다. 닥량하게 감사합니다.